고깃배 한 척 달력 속 그림이 걸어 나온 듯한 키짐카지 폭우다 나는 폭우에서 이제 막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는 고깃배 한 척을 만났다 어부는 새벽 3시에 일을 나갔다가 10시간 만에 들어오는 길이다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평소보다 훨씬 더 늦은 시간에 도착했다고 한다 폭풍 후 치는 망망대해 쪽배에 탄 어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해서 그가 오늘 번 돈은 우리 돈 8천원 가량 그의 가족들이 2, 3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배를 밀물에 유실하지 않으려면 조업 후의 쪽배들을 끌어올려 놓아야 한다 어디에선가 고소한 냄새가 솔솔 풍겨온다 팔지 못할 잔칭이 고기들은 아이들의 간식거리다 팔지 못할 잔칭이 고기들은 아이들의 간식거리다 어부들의 바다에도 휴식이 찾아든다 어부들의 바다에도 휴식이 찾아든다 바다 일을 마친 어부가 고운한 잠에 빠져 있다 바다 일을 마친 어부가 고운한 잠에 빠져 있다 네, sehr 잘 먹겠습니다 네, 모아가 고운한 잠에 빠져 있다